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 사케 같다 이거는. 야 나 오줌이 멋있다. 그냥 먹어도 되는 거야? 네. 먹어도 되지. 이게 1.4kg인데 제가 요거 반, 이게 두 팩 들어있었는데 한 팩은 장모님이 드리고 왔어요. 드시라고. 잘했네. 우리는 굴도 먹고 이랬고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이게 5만원. 5만원? 1.4kg에 근데 왜 그게 큰 거 먹어? 뭐가? 도둑국게도 되겠다. 도둑국게 하라고? 도둑국게도 되겠어. 엄청 부드러운데. 그냥 싹 먹던데? 그냥 뭉태기로 해도 될 것 같아 나는. 이게 그 막 야 뭉태기로 하나 썰어. 캡틱 가면 굳게 하는 이유가 있어. 2배, 2배 두께. 2배? 아니 마지막 거 남겨 그래. 뭐? 굳게 하는 거지 않아? 아니 이래서 싹는 맛 있지. 싹는 맛. 그거 먹고 와. 아이 그러니까 애 죽으려고 소주에다 소주 타줘. 아까 소원이. 소소주. 오빠가 자기도 여기다가 쎄지! 쎄지 되는 쎄지! 오빠는 여기다가 자기 잔어 고마워 고마워 너는 소주 타먹어 너는 소주 타먹어 여기다 뭐 타먹어 소주 타먹어 너도 소주 타먹어 소주 타먹어 소주 타먹어 내가 말하고는 벌써부터 미안해지네 응 반사람 소리가 이상해 내가 예전에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왼손으로 칼 자리를 하면서 지금 나도 무서워 아이고 야 은실이 거 빨리 여기다 갖다 그러니까 좀 앉아 놓고 야 은실이도 병원 건 없어? 은실이 거만 있어 같이 오는 거 아니에요? 그니까 아 이게 저 여기 여기 썰고 여기 우리가 누가 몰라 아 은실이가 케이크 사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더 넣었나? 뭔 케이크? 양일이 오늘 생일이라 그랬거든 아 진짜? 양일이 생일이야? 아 미치겠다 야 이거 짠해야지 제가 오늘도 그때 그거 음식 하면서 해준 거 같아 왜 이렇게 짠하면서 왜 단골들한테 왜 사장님 이거 제일 맛있는 부위입니다 이러면서 아 형 숭고는 부위 좀 가져와 이게 어디 부위인데요 사장님 이거 이거 한자름에 2만원짜리 사장님 이거 맛있는 거에요? 사장님 이거 맛있는 거에요? 사장님 빨리 오면 돼 비싼 거 비싼 거 비싼 거 아 여기 여기 막 순무 이런 거 그 채소 조금씩 놔야 이게 공간이 세워지는데 야 대파 데코레이션 해봐 대파로 대파 정해보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영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소원은 뭐야 소원은 얘기만 해 소원은 말해봐 소원은 말해봐 소원은 얘기했어? 소원은 얘기했어? 얘기만 해? 지금 말해 지금 말해 지금 말해봐 말하면 안 좋았어요 야 니네 엄마 아빠가 너한테 엄청 잘해주나보다 소원 없어? 소원은 없어? 1. 2. 2. 3. 아기 내기 2. 2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